내가 사람을 두고도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 인간의 인간의 힘이 든 기억이야. 어딜 가더라도 나는 내가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잘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게 보지를 않아. 예. 어 그래서 사람들을 치이는 게 우리 언니가 많아. 인간에 치이는 게 많다고. 예. 그러니까는 내가 옳었단 말이야 내 심지는 옳었단 말이야 내 고집은 있단 말이야. 우리 모는 여린다고 하지만은 고집이 있다 보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응. 어딜 가더라도 나를 위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예. 어딜 가더라도 나를 두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치임이 많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일은 안 하고 계시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일을 두고도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응. 일을 두고도. 어 지금 원래 이목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좀 많이 놀았거든요. 예. 그 2015년까진가 그냥 콜센터 근무하다가 거기서 한 7년 정도 근무됐어요. 그때는 뭐 통합작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거 하고 나중에는 뭐 또 뭐 또 콜센터 들어갔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사람한테 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뭐 언니 따라 다니면서 일도 좀 하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건 해봤는데 다 힘들더라. 제가 하기에는 어차피 뭐 그냥 뭐 언니 따라가면 돈 주니까 그냥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응. 그리고는 별로 일을 뭐 취업을 한 데가 없어요. 저번에 작년에 한 군데 취업해가지고. 거기도. 응. 아 거기는 진짜 사람한테 밀려났어요. 왜? 한국도 아닌데 뭐 그렇게 됐어요. 응. 한 1년 정도 다니는데. 밀려났지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치이는 게 많아요. 예 인간에 치이는 게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생이 서글퍼져. 내 주위에 자꾸 사람이 없어지고. 예.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고. 그게. 제가 아까 첫 마디 하는 말이 예 어차피 내 고집대로. 나는 끌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끌려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게 되면 공감도 해줘야 되고 서로가 대화를 한다는 거는 공감도 해줘야 되고 공감을 하면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되면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모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세요. 음. 그리고 내가 끌려가는 겸 만이 능사는 아니고. 응.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나는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질감이나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와 내가 얘기하는 거. 응.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의 대화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인간관계성 우리 이모가 조금 떨어지는 게.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응.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간의 고립된 부분 외로운 부분 이런 게 강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격이라서 어쩔 수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활발해지세요 뭐 긍정적해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응. 인간 이게 뭐냐면은 내 사주 자체에서 내 사주 자체에서 내가 너무 이게 굵은 게 이렇게 강하게 뚝 이게 못이 박혀 있듯이 아니라 아주 약한데 샤프심처럼 약한데 나만의 고집이 쭉 이렇게 뻗쳐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화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공감이 딱 와야 되는데 공감이 이모가 우리 공감을 해주는 게 틀리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인다 치지만은 일단은 5년 전부터요. 5년 전부터 내가 모든 거에 있어서 손을 놓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인간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고립되는 거. 내 혼자인 것 같고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만날 사람이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게 되고 더 안으로 숨게 되고 어쩔 대로 형제들도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챙겨주는 것 같으면서도 답답하고. 뭐 챙겨주는데 뭐 심적 겨루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무가 더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지금 이제 15년도부터 노셨다 하셨잖아요. 오리지널 직업적인 부분은. 네. 노셨다 하시는데 내년 올해까지는 그럴 겁니다. 올해까지는 그냥 소일거리. 아까 얘기했던 것이지만 잠깐 잠깐. 그렇게 될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뭔가를 그래도 다박다박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내년 3월달 이후로는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응. 소일거리예요. 소일거리. 네. 지금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소일거리라도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조금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익숙해지는 부분이 조금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일단 요양보호사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요양보호사는 나쁘진 않고요. 뭐 장애인 도우미 같은 것. 그런 것도. 그냥 복지계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는 봉사 개념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런 계통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크게 월급을 받으면서 큰 돈을 버는 건 없지만. 내가 직업분을 구해서 내가 월급 받는 거는 들어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달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정을 꾸리고 서방복이 있거나 신랑복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박복한 게 들어있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라 해야 되노. 남자의 운기가 되게 약하세요. 남자의 운기가 되게 약하세요. 그래서 연애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오래 사귀었어도 그래. 걔하고 최연애 사연 만났는데도 걔가 내 연인이라는 생각은 계속 안 들었거든요. 잠시만요. 그게 내 짝지가 아니었구나 그것도. 깊이 있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시기가 조금 힘드시고. 가정을 꾸려야지 자식도 있는 건데 남들은 미혼모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가정을 꾸려야지 자식도 먹고 이렇게 뭐냐면 새끼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에 조금 많이 들어있는 사주입니다. 나그러도 평생 혼자 살아야 되네. 평생 혼자 살아야 되네. 아직도 젊은데. 그러니까 지지가 없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이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불안한 것 같고 안정되지 않은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많으시죠. 그리고 하지만은 56, 7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닭딥니다. 닭딥이 몇 살이에요? 닭딥이면은 6살니까 만으로 하면 55이고요. 네. 닭딥이면 56, 올해 56이죠. 56, 57까지가 고생이에요. 56, 57까지가 7까지 고생이고 7 이후로 지나서는 또 인연도 들어있습니다. 인연이 들어있는데 친구 같은 사람 법 같은 사람은 들어있어요. 가정살림을 완전히 꾸린 것 같지는 아니더라도 왕례를 하면서 친구처럼 법같이 48이 되게 되면 인연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56이잖아요. 56, 57까지 고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고생이 남아있고 외로움이 들어있죠. 그래서 57이 지나고 58이 되게 되면 인연은 들어있고 그래도 조금 기반을 잡을 수가 있고 조금 안정적인 거는 58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조금 고생을 좀 더 하셨으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후는 괜찮습니까? 노후가 어떻게 돼야지 괜찮은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금도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잖아요. 여유롭지가 않아서 그렇지. 아니요. 아니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해서. 내 이모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든지 내 운이 따라주자면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세월이 뭔가가 조금 이제 내 복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모가 견디지 못하는 힘도 견디는 힘도 되게 약해요. 어떤 부분이 왔을 적에. 집에 막내가 누구예요? 접니다. 그죠? 이 집안의 막내가 다른 형제들은요. 이래도 부딪치고 저래도 부딪치고 자기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형제들을 들여다보면 막내가 제일 약하다고 그래요. 먹고 사는 자생력이 제일 약하답니다.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사람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8이 되면 된다고. 아니 남자 아니더라도. 그렇죠. 58이 되면은 57까지는 57까지 50여성 57까지는 고생문이라고 고생이라고 고생이기 때문에 57이 지나가야지 그래도 사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과 인간을 다독여가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올해 내년까지 그냥 사람 조심하시고요. 감정 소비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저희 엄마 잘 계신지 돌아가셨는데 그거 알 수 있나요? 그냥 하나만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엄마에 대해서 죽은 망자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된다면 만신 입장에서는 구타세요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살아가서 살아생들에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자식에 대한 미련도 많으시고요. 술은 안 했는데 굴수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타라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우리 엄마가 모친께서 살아계실 때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셨고 자식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던 양반이고 그리고 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던 양반인데 효자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때 보면 자식의 수발을 못 받으셨다고 아들 자식의 수발을 못 받으셨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 많으신 양반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식들이요. 그리워는 하나. 자식으로서 노릇을 크게 하시는 하는 양반이 없어. 아들이 뭐를 해야 돼요. 돌아가신 양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챙기는 양반이 없다고 조상을 챙기는 양반이 없다고. 죽어서도 조상을 챙겨야죠. 산조산도 챙기지 않았고 죽은 조상도 챙기지 않는 양반들이라고. 그러다 보니 이 양반이 돌아가신 이 양반이 걸음걸이가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편하죠. 그러니 언니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먹기는 먹거든요. 엄마 기일 날에. 그러니까 초라하거든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 산 사람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그리기 위해. 제사를 왜 지냅니까. 죽은 내 부모를 그리기 위해서. 내 조상을 그리기 위해서. 그 죽은 망자를 위해서 밥을 먹어요. 밥을 차려줘야죠. 산 사람이 밥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초는 안 캐는데 상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정식적으로 제사라 해서. 제 밥을. 조모, 중조, 중조 보지 못한 양반들 위해서 제사를 진행하지만. 내 부모잖아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요. 옛날에 출가 외인 밥은 안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외손 봉투는 밥을 먹으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출가 외인은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딸 여식 밥을 귀신들이 얻어먹는 법이 없어요. 못 얻어먹습니다. 해야 될 놈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 뭐지 죽은 망자가 제대로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이모는 뭐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법도가 아니라 귀신 법도가 그게 아니라고. 예. 예. 되세요? 예. 그러니 잘 계신다고 하면은 괜히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냥 묻지 마시고. 그거를 물어보려면은 이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모가 오히려 들어봤자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남자 형제가 안 풀려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어디서 오빠 보고 지내를 할까. 오빠가 혼자 있는데. 지낼 양반도 못 돼요. 예. 지낼 양반도 못 되고요. 자기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든 수일 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바래요. 그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첫째와 막내가 제일 걱정이고 근심이라고 응.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왜 왜 걱정이겠어요. 안 풀리니까.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아니 위에 오빠도 제 사진을 오빠도 죽었고. 그러니깐요. 안 돼요. 이 집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 지금은 이모는 그거 다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다 생각을 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 이모 몸이나 잘 챙기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운때가 어느 운때에서 내가 운때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걸음만 잘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멘